오늘은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우 진짜 그 청바지 만 것 같애서 그쵸 내가 저러고 있다니면 유세현씨 닮았다 그랬네 여기는 공남지라는 공원? 어 그럼 공원이야 진짜 심씨도 여 공원은 처음인데 같이 올라오고 찾아봤거든 아 진짜? 진짜 이쁘다 우와 야 진짜 멋있다 공남지 근데 지금 연꽃 피우면 진짜 더 예뻐요 진짜 아 역시 나와죠 연꽃이 다리만 하네 지금 막 피고 있어요? 네 지금 계속 지금 딱 보기 좋은 때라서 사랑 키만 해 진짜네 사랑 키만 해 우와 우와 매트 오리 우와 오리다 딱 쌍쌍이 있냐 오리랑 오리오리오리 잡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너무 귀여운데 저번에 먹었잖아 오리 저걸 먹은 걸 왜 얘기해 사진 찍으려고 거의 잡으러 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형 손은 줄 알았어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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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런 것도 귀엽다 진짜 신혼 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예쁘다 그냥 행복해 계속 오 잘 찍었다 잘 찍었다 이거 잘 잡는다 느낌 있다 좋다 날씨가 좋지 날씨도 좋고 사연 와 너무 예쁘다 이쪽이죠 음 참 예쁘게 잘 해놨네 응 이거 그냥 없이 하나만 찍을까 사연 없이 응 응 조심시 여기 오케이 알았어 너무 예쁘게 해놨다 사연 네 사연 감사합니다 사연 씨를 또 알아보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축하를 받다니 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오 감사합니다 예 사연아 있죠? 응 이거 돼 그러니까 사연은 그러니까 신이 어깨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왜 왜 탁 누르고 가는데 이거 돼 오 분수가 확 나와 오 나 소름 소름 이야 오 뭐야 올라온다 킹파이터 셔틀 누르는 타이밍에 적우기 쉽지 않죠 분수가 도와주네 오케이 우와 타이밍은 우와 이 사진 너무 예쁘다 너무 멀어 멀어 뛰어 한 번 하자고 쉽죠 시윤씨가 뛰는 모습을 찍었지 하하하하 오케이 알았어 어? 뭐야 나 먼저 갔을 때 응 가서 줄 서 봐 응 서 봐 쉽죠? 못 다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아 재밌어 저런 게 정말 재밌어 하하하하 갈 수 있어? 쉽죠? 오 깨문데? 기다려 하하하하 저거 10초 안에 어떻게 뛰어 가려고 자 그러니까요 이해 되나? 결혼 doit 보 Chairman 빨리 빨리 빨리! 빨리 빨리 빨리! 재밌다 이미 재밌다! 빨리! 빨리 빨리 빨리! 아 옛날에 생각난다 이거 됐나 찍혔나 모르겠어요 괜찮다? 이렇게 찍혔나! 구도 잘하셨네 연곡가리도 딱 1초 모자른 것 같아 그 정도 모자른 것 같아 아 좋다 근데 진짜 시원해서 더 좋다 아 너무 이쁘다 아까 엄마 아빠 가죠 아들이 찍어줬잖아 진짜 장난 너무 멋있어가지고 심씨가 아까 아들이 갖고 싶어 아들은 걱정하지마 어쨌든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이가 찍어주면 우리가 해야지 좋죠? 진짜 좋다 응 사실 심씨는 옛날 사진이 많이 없어 오 진짜요? 지금부터 만들면 되잖아 응